안녕하세요, 바라기 친구들! 재선이예요. 예상치 못한 필름 채널 10만 구독자 달성 기념 1박 2일 워크샷 촬영 여행을 갑니다. 제목이 참 기네요. 제가 예상치 못한 필름 채널에 우리 용원 오빠 덕분에 소개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된 지 총 지금 4작품 정도인가? 뭐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예필 1박 2일 촬영을 가고요. 오늘 또 오디션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출발 전에 오디션 끝내고 감독님과 함께 이동을 할 건데 오디션을 위해서 화장은 나름 연하게 이렇게 또 열심히 했고요. 이제 머리만 하고 바로 출발을 하면 됩니다. 짠! 요즘 제가 진짜 많이 이용하는 벨레르 브랜드의 그루 에어 스타일러입니다. 원래 머리를 말릴 때는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화장을 안 해가지고 안 찍었고요. 다양한 노즐이 있어가지고 본 제품 하나에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노즐을 보여드릴게요. 짠! 요 귀여운 게 파우치고요. 이거를 딱 열어서 일단 이 본품을 여기다가 넣고 빼고 하면서 써요. 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이제 커넥터 이 커넥터에는 이렇게 홈이 있어가지고 이 본체에 있는 홈에 딱 여기 이렇게 샥! 보셨어요? 여러 가지 노즐을 또 연결해 줄 수 있는 커넥터인데 이 커넥터가 필요한 노즐은 일단 이 컬 노즐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끼고 뺄 수 있습니다. 스타일링 노즐 디퓨저 패들 노즐 요 네 가지 노즐은 커넥터로 이렇게 연결을 잘 할 수 있는 거고요. 커넥터가 없어도 되는 노즐 많이 보셨죠? 이 휴우 하면서 머리 빨려 들어가가지고 막 뽀글뽀글 잘 되는 그 이쁜 거 공주될 수 있는 그거 이 오토 랩 컬러 패들 브러쉬 오발 브러쉬 이 일곱 가지의 노즐과 본제품 그리고 커넥터까지 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스타일링은 저의 이 단정한 머리에 C컬을 조금 넣어줄 거예요. C컬 스타일링은 요 패들 브러쉬로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장착! 전원을 켜고 arrived at the journey 어쿠 인터넷 좋아요. 좋아요. 머리에 뽕이 아주 잘 들어갔어, 오늘. 제가 이 에어스타일러 쓰면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 머릿결이 고데기를 자주 했을 때는 끝에가 엄청 상하거나 이런 게 너무 많았었는데 에어스타일러는 머리에 손상을 진짜 엄청 적게 줄여줘가지고 제 지금 찰랑찰랑한 머릿결에 혼자 굉장히 만족 중이고요. 찰랑, 찰랑. 제가 배우기를 한다고 요즘 탈색도 못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머리결이 점점 좋아지면서 더 관리하게 되고 욕심이 나더라고요. 지금 제 머릿결은 어느 누가 만져봐도 머리결 너무 좋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머리결이기 때문에 더더욱 손상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서 엄청나게 큰 장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짜잔. 이게 이 친구 파우치인데요. 가볍게 몇 개만 챙겨서 오늘 이 핑크핑크한 파우치에 담아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출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혜바랑이 친구들 안녕. 오디션을 어찌저찌 끝내고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혜선이는 취할 예정이에요. 나 오늘 술 마실 거야. 용원 게이아. 아, 화제 인물 용원 게이입니다. 용원 게이입니다. 아니, 용원 게이야라는 댓글이 제 유튜브에 달려요. 아, 진짜요? 네. 어머, 거기까지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용원이가 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또 혜선 씨와 이렇게 오늘 즐거운 촬영을 하러 왔네요. 우리 오늘 1박 2일이에요. 1박 2일이에요. 강의 하나라는데? 뭐라고? 되게 배워졌다. 이거. 몇 대지? 몇 대지? 해외 갔을 때 전압 이런 게 완전 자동으로 조절돼가지고. 아, 그렇군요. 어? 이거 그냥 따라서 자동으로 돼서. 오, 좋다. 일본 갔을 때 나 예전에 아예 못 썼던 적이 있어가지고. 아이고야. 머리 수성을 조그만하게 엉. 나도 이따 빌려줘라. 머리 뽕 좀 넣어줘야겠다. 뽕? 뽕 넣는 거예요? 뽕도 넣을 수 있어요. 나 진짜 똥손이라 쉬워야 되는데. 나도 똥손이긴 한데. 깜짝이야. 오, 오, 오. 근데 해외 씨도 이거 있잖아요. 라떼는 이런 디자인이 아니고. 라떼는 오, 오. 라떼는 이 디자인이 아니라고요. 예상치 못한 필름 실버 버튼. 이거 어디에다 둘 거예요? 제빨리. 골드 버튼 받으면 그건 전해주세요. 네, 우리 이번에 찍는 거. 실제 똑같이 했던 말들이었어요, 사실. 이상형 얘기하다가 제가 외모를 좀 아프잖아요? 어? 나 그거 들었던 거 같은데? 진짜 뭐라고 하는 거야? 난 술 인정 나는 술자리에서 말이 없는 게 나야 술 낸 게 맞나요? 왜 그래요? 이게 여기에만 가는 머리 맞아요? 여기 안에? 맞아요, 일정은 맞는데 뽕이 정말 잘 살은 거잖아 왜? 왜 그래? 여러분, 이거 흑뼈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머, 어머, 왜? 뽕이 이만큼이 살 수가 있냐고 정리를 하면 괜찮을까요? 오! 오! 우와, 괜찮아요? 대박이다, 이거 우와! 아주 잘 써먹는 분, 다들 그러니까 좋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준비 끝 촬영 날이 끝나니까 완전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시죠 밤이 되니까 너무 예쁘게 나온다 우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티라미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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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티라미스케 우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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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보내야지 이거 그 옛날 리포터들 아니에요? 박두기 기자 네, 저는 지금 아니, 저는 진짜로 지금 여기 서울에 나와있거든요 아니, 근데요,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신기한 거 같아요 주방에서는 여자들이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고요 남자들이 세팅과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근데 애설씨가 보면은 하나가 30초, 30초 찍는데 내가 기대하고 들어가면 내가 나오는 거 하나 3초야 불판 하나 더 깔아버릴까? 석색 그릴 오, 생각보단 잘 익는다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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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잘 지냅니다 자, 끓고 있다, 끓고 있다 이건 7분만 끓고 있다가 빼면 되는데 지금 몇 분이 지났죠? 이거는 우리가 한 그냥 팩만 뜯어서 넣는 된장찌개 뭐하겠습니까? 순대를 삼고 있습니다 아, 맛있겠는데요? 오, 맛있게 먹으세요 푸짐하다, 푸짐해 푸짐하다, 푸짐해 푸짐하기가 좀 아쉽네 그니까요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면 진짜 좋은데 맞아, 맛있겠다 아, 진짜 수고하셨어 고생하셨습니다 감ц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rt 양념에 먹을 건가 아니 근데 원래 앞다리살 이렇게 맛있기는 쉽지 않은데 이게 돼지갈비집에서도 이런갈비 잘 안쓰는데? 이거 진짜 갈비인데 이거는? 소번에 스피드에다가 집에 다 두고 왔어 이제 위스키 한번 먹어볼까? 아 위스키 맛있어요 갈배니, 티디, 모렌지 맥겨란 안 좋아서 맥겨란? 맥겨란 너무 맛있지 이거? 왜? 다 익었는데? 제가 살짝 익히게 짠해 그럼 짜고 갈비 고기는 괜찮은데 고기는 밉이 별로 아아 마티아는 어디서 구운 갈비를 못먹어 씻으니까 진짜 산클이에요 이렇게 해야되나 지금 화이팅 머리야 와, 멍청하시면 소리가 좋아요. 여기만 웨이브 댕 이런 거 언니 써야겠다 괜히 언니 설치지 말고 고데기 한다고 설치지 말고 나 같은 똥손이 하기에 너무 좋지 너무 상쾌해 시슬이가 좋죠? 완전 좋아요 땡큐 난 땡큐 아 근데 진짜 노래 잘하면 진짜 멋지네 못생기는 사람도 노래방 가서 노래 잘하면 매력도가 진짜 올라와요 그렇지 않아 노래 잘하는 못생긴 애구나 이렇게 노래 잘하는 못생긴 애구나 나 데이트할 때 역시 노래하고 있어 아 그럼 그 사람이 부르는 발라드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얘랑 산타는 영혼이랑 함께하면 뭐든지 만들 수 있어 너만 함께 근데 착한 진짜 상하나 나는 저희 다 이렇게 감사한 거 같아 아 그럼 왜냐면 우리 매력을 끄집어 돼있잖아 맞아 어떤 거 같은 걸 어떻게 해? 그래 그래 갖고 있어도 이걸 누가 안 써주면 그냥 얼음 있어요? 얼음 있어요? 얼음 있어요 얼음 냉동실 타서 없어? 여기 있어요 아니 예상해 못해 아니 예상해 못해 아니 예상해 못해 예상치 못한 필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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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 시간에 어떻게 주무실 거예요? 아 여러분 저는 미아리하는 새끼들 배우는 새끼들 때문에 여기 화장실인데 술 먹고 왔더니 이렇게 싱크류를 꺼내놨는데 이런 게 못 보셨어요 보셨어요? 아니 너무 웃기라고요 진짜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엠지 배우들 진짜로 여기서 이렇게 주무실이에요? 아니 이거 어디에 그냥 내게 꺼내놨는데 어디가라고 이 스냅크에 이거 하자식이 뭐? 아 뭐야? 아니 들어 오라고요? 전남을 봐 아 근데 왜 왜 그런 그런 거야? 주문이 잘 수 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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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분명히 야단쇼맛이 다 근데 내가 뿐이라고 했는데 되게 착한 진짜 상하나 나는 저희 다 이렇게 감사한 거 같아요 아 그럼 조심히 잘 주보세요 화이팅 근데 그 있잖아 난 침대 밑에서 잔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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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일단은 뭐 일단 뭐 자고 일어나가지고 뭐 밥을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일단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엔딩을 합니다 지금 난 병진 시츄같이 생겨서 못 나오겠다 병진 시츄에 하하하하 대박 너무 즐거웠습니다 대박이요 맞아 너무 즐거웠어요 염치실에는 일어나 합시다 그래 잘 잡시다 그러면 저희는 잘게요 안녕 안녕